전 풀 때는 쓰지는 않겠지만 공부할 때 어떤 얘기? A가 2보다 크대요. 두 곡선이 만나는 점에 X 좌표가 FA래요. FA라는 건 X 좌표가 A에 관한 함수 A에 관한 식 A값에 따라 변한다는 뜻이고 우리 공부하는 거니까 한번 살펴보죠. 이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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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느낌이야. 2의 X 마이너스 1제곱은 2의 X제곱이 있을 거예요. 얘를 액축 방향으로 1만큼 평행 이동할 거고. 자 여기가 0이고 여기가 1일 겁니다. AX제곱인데 미친 A가 미친 A가 2보다 크대요. 그러면 얘가 어떻게 돼? 이렇게 올라갈 거라고 얘가. AX제곱일 거라고요. 그럼 여러분 생각해봐. 얘를 오른쪽으로 한 칸 움직인대요. 얘가 이렇게 움직이면. 어떻게 그려질까요? 교점이 어디서 생길까? 지금 교점이 여기 있잖아요. 얘가 이렇게 움직이면. 어떻게 그려질까? 뭔가 그림이. 뭔가 그림이 지금 얘가 옮겨진 거예요 얘가 Y의 이 X제곱이. 이렇게 갈 거라고. 교점이 어디 생겨 이쪽이 생길 거라고요 교점이 얘가 FA라고요 얘가. FA는 은수일 거라고요 뭐 이런 것도. 물론 이제 계산을 통해서도 할 수 있겠지만. 그래프를 통해 좀 기하적으로 여러분이 관찰하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더 어려운 문제들을 해결할 수가 있으니까요. 자 그럼 이제 FA를 찾아야 되겠네 방금 이제 기하적으로 보여드렸고. 자 대수적으로 얘네 둘이 같은 X값. 얘를 풀면 이 X값이 바로 FA가 되겠구나. 그럼 이거 어떻게 풀 거냐. 2에 얘는 2에 마이너스 1제곱이 2의 X제곱이잖아요. 그러니까. 양변을 2의 X제곱으로 나눠보자라는 거죠. 양변을 2의 X제곱으로 이렇게 나눠보자고요. 맞아요. 자 그럼 이때 X값이 바로 FA인데 X값 어떻게 구하지. 양변을 뭐하면 돼. 로그를 취하면 되겠죠. 그럼 좌변은 마이너스 1이고 얘는 X에 LN 자 2분의 A가 될 거예요. 그대로 놓고 계산 한번 간단하게 정리를 해보죠. LN A 마이너스 LN 2 즉 여기는 1이 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네요. 자 X는 그럼 뭐가 됩니까. 1 마이너스 LN A분의 1이라는 값을 얻을 수가 있고요. 음수잖아요. A가 2보다 크니까. 얘가 뭡니까. FA라고요. 우리는 FA를 뭐 했다 찾았다. 일단 이게 이 문제 풀이의 절반이고요. 나머지는. 나머지는. 이 극한 값인데요. 리미트. 자 A가 2보다 큰 쪽에서 1을 향해 갈 때. 자 2 마이너스 A분의. FA분의 1입니다. 그럼 역수치에서 올리면 돼요. 그러면 1 마이너스 LN A가 된다고요. 그럼 여기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물론 이제 뭐 뭐 로피탈의 정리다 뭐 이런 거 그렇죠 교육과정 외의 것들을 이용해서 할 수 있겠지만 그게. 우리의 목적은 아니죠 그렇죠 이럴 때는. 사실은 저는 이제 교육과정 외의 얘기는 잘 하지 않는데 교육과정 안에서 이걸 어떻게 얘기할 거냐. 딱 보면. 우리가 이 로그가 지금 나와있고 여기 이 마이너스 E가 나와있고 지금 0분의 0골이란 말이에요. A가 지금 E를 향해 가고 있다고. 그럼 어디를 향해 가는 게 좋을까. 0을 향해 가게끔 만들어야 우리가 알고 있는 편안한 극한에 관련된 공식이 나올 거라는 거죠. 그 생각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 얘를 T라고 치환해도 되고요. 아니면 거꾸로 A 마이너스 1을 T라고 치환해도 됩니다. 뭐 상관없어요. 뭘 치환해도 답은 나와요. 그러면 이미트. A가 2보다 큰 쪽에서 1을 향해 간다고 했으니까 T는 0보다 큰 쪽에서 0을 향해 가겠네요. 2 마이너스 A는 뭐가 됩니까. 마이너스 T가 되고요. 1 마이너스. A 역시 T로 바꿔야 되겠네요. A는 뭐가 됩니까. T 플러스 2가 돼요. T 플러스 2. 마이너스 1 올려볼까요. 그럼 여기 마이너스 1 플러스가 되겠죠. 마이너스 1은 LN. 1은 LN이라고도 쓸 수가 있겠네요. 처음에 선생님이 괜히 쪼갔네. 어차피 다시 합쳐질 거 뭐 상관없습니다. 자 T 분의 1 앞으로 나오고요. 로그의 성질에 의해 안에 집어넣습니다. LN 2 분의 T 더하기 2. 다시 쓰면. 1 더하기 2 분의 T가 되는 거죠. 이제 우리 눈엔 보인다라는 거죠. 여기에 T 분의 2 제곱이 있으면 얘가 무리수 2의 정의이니까 1을 향해 가겠구나. 자 그럼 T 분의 2가 이 앞으로 나오려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여기다가 이렇게 돼야 되겠지. 그러려면 우리는 여기 앞에다 쓸까요. 2 분의 1을 곱해야만 등호가 성립한다라는 걸 알 수가 있다. 자 그래서 우리는요 얘가 뭐야 1로 수렴하니까 극한값은 2 분의 1이다라는 값을 얻을 수가 있다라는 거. 그랬습니까. 선생님이 좀 하나하나 증명해가면서 설명을 하느라고 좀 시간은 걸렸는데요. 중요한 건요. 제가 공부할 때 기하적으로 아까 해석을 했지만. 사실은 요 F A라는 식을 보고 얘는 이제 A에 관한 식이야 지금 A가 어디론가 간대 그럼 얘도 A에 관한 식이 나올 거야 그럼 극한값을 구해야 된다는 거죠. 그럼 이거 뭐야 둘이 같다고 놓고 여기까지만 해결할 수 있으면 거의 뭐 칠 팔십 프로는 해결했다고 볼 수 있겠지. 그다음에 극한값을 못 구했다. 라고 하면 여러분이 이제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이제 참고서나 문집 있잖아요 그중에서 지수함수와 로그함수의 그 극한값 계산 파트가 있어요 그 부분만 쫙 여러 가지 문제들이 나와 있거든요 그 부분을 복습하시면 된다는 거죠. 이 뒷부분이 안 됐다면. 됐습니까. 자 이렇게 해서 십 칠 번까지 해결을 했습니다. 열 여덟 번 갑니다. 자 기백 문제네요. 이게 그 물론 이제 여러분 이제 육모 그리고 이제 그 칠월 학평 그리고 구월 모평 시월 학평 수능 이렇게 쭉 뒤로 가봐야 알겠지만. 이 사월 학평 같은 경우는 삼월 사월 삼월은 이제 기백이 아예 안 들어가고 사월 같은 경우는 기하 벡터 같은 경우는 평면 곡선까지만 들어가요 그러다 보니까. 이십 구 번 같은 경우가 이제 이번에 이제 확통 문제가 나왔잖아요 근데 이제 나중에. 한 구월 모평이나 칠월 학평 이런 데 봤을 때는. 작년 같은 경우는 이십 구 번은 거의 기백 문제 삼십 번은 미적분 투 문제로 거의 고정이 되고 있는. 남월 초와 같이 일어날 때 시험. 참가로 바잡하네요. 아주 긍정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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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긍정적 긍정적인 긍정적이 거ucht. 참가로 부문이 보긍 Mulher. 참가로 emo가십시요.